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년간 인사드립니다 노래나러 27기 홍진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개봉한 영화 부헤미안 랩소디 혹시 보셨나요? 네 저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뭐 저희가 아마 이제 퀸에 대한 영화인데 근데 노래나 여러분이 나 좋아하시는 밴드여서 이 노래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일곱 번째로 준비하는 곡은 퀸인의 크리에이티벨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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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